자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우리 이제 김포중앙학원에서는 오전반과 야간반을 좀 다르게 진행하는 거 얘기 들었죠? 오전반에는 이론 정리를 좀 간략히 압축해서 하고 수업은 이제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가르칠 건 다 가르쳤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가르칠 건 다 가르쳤으니까 자 유학집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다시 막 옮겨 적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결국 어딘가에는 다 있어요. 스마트 학교들도 있고 유학집에도 있고 기출문제집에도 뭔가 많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적어놓은 걸 공부해야지 지금은 실판의 수업을 듣고서 머릿속에 암기하거나 만약에 내가 미처 공부하지 못했다거나 정리되지 않은 개념이 있다면 간략히 메모해서 수업 끝나고 집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학계론의 이론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원별 평가가 있을 거예요. 신청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야간에 예상문제집 풀이에 좀 집중을 하시고 특강에 신청하신 분들은 유학 정리했던 것들이 그제 단원별대로 총정리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좀 깊은 내용까지 심화된 내용까지 그래서 총 7번의 예상문제 풀이를 통해서 배웠던 거에 그 단원에 나올 수 있는 끝까지의 심화내용까지 문제를 한번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학집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야간에 예상문제집과 스마트학계론의 요점정리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예상문제를 풀이할 거예요. 오전 수업 듣고 야간에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간이니까 가능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좀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절대 시간을 좀 늘려야 되고 남편한테 잘 상의해서 중요한 시간이니까 햇반 알아서 잘 먹고 좀 도움을 청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자 목표는 이제 단원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예상문제 야간에 풀이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결국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이론 정리 잘 돼 있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죠.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문제에 최종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과정이고 계산문제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계산문제집이 곧 나올 건데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셔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고 계산문제집에는 어려운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풀려고 하는 계산문제집이 아니라 내가 자신있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을 정해서 그걸 반복해서 풀어서 시험에 나오면 내가 이것만은 자신있게 풀어내겠다 반복해서 준비하기 위한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학집을 통해서 예습을 해오면 좋을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수업을 할 때 좀 집중해서 몰랐던 부분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가능한 이제 끼리끼리 질문하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건 좀 이제 지양하셔야 돼요. 가능한 선임한테 물어보시고 이제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실력이 끼리끼리 서로 의견을 통한다고 해서 새로운 걸 알아내거나 내가 잘못된 오류를 정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가능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는 걸 좀 바르게 정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기출문제 질문 다시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에는 예상문제뿐만 아니라 이론 정리를 다시 한 걸 바탕으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내가 한번 풀어봤으니까 체크가 돼 있다라면 총 만약에 단원별로 50문제였다라면 내가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는 한 2, 30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체크되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없으면 굳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나오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 찍어서 좀 맞았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처음에 맞았던 문제는 다시 나와도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체크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단원별 모의고사 특강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단원별로 최종 심화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하실 거고 그리고 학교로는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맨날 제가 욕을 얻어먹어요.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런데 점수 나오려고 점수 기분 좋으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심화 내용까지 단원별로 총정리하는 내용까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어찌 됐거나 공부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합격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도움이 많이 됐다. 어려운 문제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본 시험에서 좀 더 어렵게 출제돼도 긴장하지 않고 충분히 잘 풀어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들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는 좀 낮게 나왔다고 너무 신경질을 내지 마시고 야간에는 알아서 잘 활용하셔서 실시간으로 수업하니까 진행할 수도 있고 학원에 나오셔서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원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잘 짜시고 암기 코드는 암기해야 돼요. 암기 코드는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지? 뭐지라고 해서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암기 코드 잘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공부 한번 해보죠. 자 1장에 보죠.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가볍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행동하는 활동을 얘기하죠. 학계 논의에서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수요, 공급, 투자, 금융,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인데 자 이걸 잘하자라는 거죠. 능률화, 잘하자, 효율화라고도 해요. 들인 노력에 비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자 라는 게 능률화, 효율화 원리와 그 기술을 개척하는 자 그러니까 이론뿐만 아니라 원리뿐만 아니라 응용까지 한대요. 뭔가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실무에 적용도 한다. 자 종합적이고 응용하고 사회과학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학을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법경기를 합쳐서 접근하고 이론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적용도 하고 사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학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이죠. 부동산학 개론에서 연구하는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자 이게 중심인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 이걸 잘못하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런 문제까지 보고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이걸 연구 대상을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행동하는 걸 부동산 활동이라 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걸 이걸 부동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활동과 나타나는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종합이라고 하면 법경기를 합쳤다. 응용이라면 이론만 연구하지 않고 실무에 응용되었다. 자 경험과학이고 구체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관계도 중요시하는 학문이고 규범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안겨야 될 건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철학이나 심리학 같이 추상적인 걸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고 자연과 우주의 원리 이런 걸 연구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 순수과학 이론만 정립하는 이런 과학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놔야죠.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답으로 나올 질문은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이에요. 우리 학계 논의에서 종합했다 또는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법률, 경제, 기술 등을 법경기 등을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법경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법경기들의 복합 개념의 측면으로 부동산을 법경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종합식 접근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부동산학계로는 종합식 접근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체계화시키고 짧은 시간에 정착시키는데 좋음을 줬던 접근 방식은 종합식 접근 중요한 건 의사결정식 접근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우리 학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했던 것이 투자 결정이죠. 투자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를 분석했어요. 할인법도 있었고 비할인법도 있었죠. 할인법이 뭐였냐면 순순의 현가 이렇게 있었죠.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로 뭘 적용시켰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시켰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률이 내부 수익률 자체라고 했었죠. 어찌 됐거나 투자 분석을 했다라는 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투자할 때 지출은 현재 발생하는데 수입은 장래 발생하니까 수입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미래 수입을 할인해서 현재 수입값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현재값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투자 분석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금융 결정이 있어요. 돈을 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뭘 따져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빌리는 걸 레버리지를 얻는다. 활용한다라 그래요.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건 뭐예요? 빌린 대가를 우리가 줘야죠. 그게 뭐다? 이자죠. 이자. 이자율을 따져줘야 돼요. 이자율을 좀 더 우리가 유식하게 학교를 위해서 뭐라고 했다? 저당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율, 저당 수익률과 이걸 바탕으로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도 있고 자기자본 수익률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저당 수익률이 작아야 돈을 빌려서 투자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율을 고려해서 금융 결정을 했어야 되고 개발 결정도 있어요. 개발은 왜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 7단계가 있었죠.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뭐한다? 예, 타, 부, 타. 이때 타, 예, 타, 부, 타가 예비적 타당성, 부지 확보, 타당성인데 타당성은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이었어요. 즉 개발했을 때 수익이 충분히 나온지를 따져보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 세 가지였는데 다 뭐하려고? 돈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데에 중심이 되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런 접근방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말이 나와야죠.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걸 목표로 해서 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의사결정식. 두 개를 까먹으면 안 되고 법이나 법률, 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법제도. 행태라는 건 인간의 행동, 모습을 행태라 그래요. 행동에 중심을 둔 것을 행태과학적. 중점식은 법경기 중에 하나의 측면만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중점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정 측면에만 중점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분산식은 사실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하나의 학문으로 부동산학을 인정하지 않고 야, 법률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부가 있는 거야. 경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부가 있는 거지 이걸 모아서 부동산학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걸 분산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변과학으로 인정하는 거지 하나의 종합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 교수가 출제할 때 분산식을 답으로 쓸 리가 없어요. 이건 부동산학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개별적, 부분적으로만 이용해서 법률의 일부 부동산과 관련된 거지 부동산학은 없고 법률학이 있는 거야. 부동산학은 인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주변과학으로만 인정하는 거, 분산식. 중요한 건 종합 나오면 법경기 의사결정 나오면 돈 벌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제 한번 우리 풀어봤던 거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키틀링너 법경기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적이고 응용이고 사회과학이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활동에 능률화시키는 원리, 이론과 응용까지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맞는 얘기고 수상적 학문이 아니라 여기에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민간 부분에서 한정해서 볼 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능률화, 능률화가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얘니까 언제나 중요시 되는 건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 돼요. 그래서 민간에서 볼 때는 무조건 효율성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건 정부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효율성이 무조건 중요시 되는 건 맞는데 얘와 함께 뭐까지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활동이에요. 수요 공급이 중요하니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해요. 돈 벌려고 수요 공급하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에 필요하니까 수요 공급도 일어나겠지만 얘가 중요시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 없는 저소득층도 뭔가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걸 복지 정책이라 그러죠. 이런 것까지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보다 얘를 정부 입장에서는 더 중요시한다고 하면 틀려요. 얘가 중요시되는 걸 인정하지만 동시에 형평성의 균형과 조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5번에 보니까 순수과학과는 달리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맞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부동산 활동 보죠.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어디서 나왔냐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것들. 이때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1섹터라고 하면 이건 공적 주체예요. 그럼 공적 주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지청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사 공기업을 얘기하죠.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민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1섹터는 정부. 2섹터는 사적 주체 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지자체, 공사 뺀 나머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함께할 수도 있어요. 이 함께하는 걸 몇 섹터? 3섹터라 그래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3섹터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거 복합 주체를 3섹터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3섹터 개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간 공공 합동 개발 알파벳 3개를 써서 3섹터 개발의 유형을 정했죠. 대표적인 것이 BTO,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다음에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BTL이 있었죠. 민간이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줘서 민간이 운영은 하되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해서? 임차해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들인 자본을 가져가는 거 BTL이었어요. 이때 도로, 터널은 BTO였고 여기에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같은 건 BTL이었죠. 1섹터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중시하지 얘를 더 중요시한다고 얘기하진 못해요. 이런 건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부동산학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얘를 더 중시한다는 표현은 옳은 얘기는 아니고 같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거고 사적 주체는 효율성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부동산 활동의 성질에서 잠깐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에 동시에 이렇게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뭐를 중요시할 거냐 어떤 성질을 중요시할 거냐 얘기할 때 이론을 정립할 때는, 체계화시킬 때는 과학성을 중요시하고 실무에는 기술성, 테크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 암기해놔야 돼요.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공공성도 중요시해야죠.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성, 다 같이 공익을 위하는 거 여러 사람의 동시에 이익을 위하는 걸 공익이라고 해요. 공공성이라고도 하고 이때 부중성이 관련돼 있죠. 맞아요. 부중성은 토지의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정부 땅이 없어요.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복지정책을 못 펼치는 건 아니죠. 뭐해요.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 수용을 하죠. 그러면 안 팔고 싶어도 개인이 안 팔 수가 없어요. 수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는 토지에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정책을 펼칠 때 토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때 이런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부중성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게 공익을 우선하는 거예요. 공공성이 중요시된 거고 자, 거기에다가 사익성까지 중요하다. 사적 주체는 얘만 보면 될 거고 공적 주체는 두 개의 이걸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자,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자 동시에 이 과 대물활동의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임장활동. 부동산을 정보를 알아낼 때는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장에 가야 된다.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장활동의 근거라고 얘기하면 대인활동과 대물활동이니까 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기성으로 인해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건 먼 미래까지 즉,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자, 영속성을 들 수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가역성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계획관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고 할 때 자, 근거가 되는 성진은 영속성과 함께 비가역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무조건 딱딱딱 외우는 건 아니에요. 설명 듣고 당연히 맞지라고 이해만 하면 지문은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이걸 막 이거 있는 대로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 들었던 것이 이해되네 라고 하면 지문을 보고 확인하면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전문성은 3차로 갈수록 전문가다 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활동에 예를 들면 그러면 중개업의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이 만약에 부동산 활동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 활동은 2차 정도 될 거고 우리 할머니가 잘 몰라. 근데 이거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1차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최고 전문가 가는 걸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에 감정평가업을 하는 사람 전문가가 감정평가사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에 감정평가하면 몇 차? 3차. 그럼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하면 몇 차 정도 될까요? 2차 정도 되겠죠. 부동산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했으니까 2차 이렇게 될 거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공중윤리는 일반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우리 서비스라는 단어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의뢰인,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 의뢰인이나 고객과의 윤리를 서비스 윤리라고 하고 이건 상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고용윤리와 조직윤리인데 고용윤리는 내부 조직원이니까 고용된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과의 윤리를 고용윤리라 그래요. 직원과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를 내부 조직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조직윤리는 내부 조직원 간의 윤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외부 조직이에요. 동업자 또는 동업자 단체와의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건 얘를 우리가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부 조직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를 한다. 조직 나왔다고 해서 조직윤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내부 조직은 고용윤리를 얘기하고 외부 조직 간의 윤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윤리를 암기할 때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하나 암기해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딱 정리해놔야 될 것은 조직윤리 나오면 내부 조직의 윤리가 아니다. 외부 조직 간의 윤리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공간활동에 대해서는 공중, 지표, 지하 지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공중, 지표, 지하 이걸 3차원 공간활동이라 그러고 이런 걸 입체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공중, 지표, 지하를 이걸 3차원 공간 또는 입체공간이라고 한다.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부동산활동의 일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의 원칙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예예요. 부동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부동산활동하자.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 수익성을 얘기해요. 경제성이란 단어는 수익성과 똑같은 단어라고 보면 돼요. 돈 벌려고 부동산활동하자라는 거고 공정해야 된다.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잘하자. 잘하자. 부동산활동을 잘하자. 소유활동을 잘하자는 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거래활동할 때는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능률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이거예요. 능률성의 원칙, 최우선 원칙 부동산활동의 여러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소유활동할 때 최유유이용 나오면 능률성의 원칙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죠. 시험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표준산업 분류해서 부동산업을 구분할 때 부동산업을 일단 크게 두 개로 임대미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반드시 이거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부동산업은 임대미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이걸 다시 좀 나누면 임대업과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개공으로 우리 개공이란 말 많이 쓰니까 물론 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하겠지만 여기서 개공은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세 분류를 해놨어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미 공급업은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관련 서비스업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관련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서비스에 관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업과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얘가 많이 나오죠. 관련 서비스업 이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이렇게 구분을 했다. 임대미 공급업을 나눌 때 임대업과 공급업을 개발 및 공급업 나누고 관련 서비스업을 관리업과 나머지 기타 중개, 자문, 감정평가 구분이 됐다라면 이제 좀 더 들어갔을 때 이때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모두 포함되고 얘도 모든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모든 부동산이 아니에요. 얘는 주거용, 비주거용만 들어가지 기타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한 거죠. 이 기타 부동산은 시설들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은 주택 같은 아파트 주택 같은 걸 얘기하고 비주거용은 사무용이나 상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타 부동산은 특수시설, 사업시설, 상하수도시설, 철도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의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들어가야 돼요. 중개업에 대리업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요. 중개들이 할 수도 있고 경매들이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문업은 투자자문업이죠. 투자상담, 돈 받고 투자상담해도 괜찮은 거예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감정평가. 이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암기해야 될 건 얘죠. 부동산업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건 금융업은 은행이 하는 거지 돈 빌려주는 건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종사업이 대출할성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돈 받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서비스로 해줄 수는 있지. 그런데 돈 받고, 이건 업이라고 하는 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나라에서 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그런데 금융업과는 관련이 없고 직접 사고 팔고 부동산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투자를 직접 하면 안 돼요. 투자업 없고, 건설업 없어요. 건설업 없고 뭐라고 해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지. 건설업은 없다. 관리업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부동산을 무조건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관리업 앞에. 여기에 기타 들어가면 안 된다. 시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 금융업, 투자업, 건설업 이런 거 관련 없고 관리업 앞에 있는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 부동산은 관련이 없다. 예제 한번 보죠. 요약집에 있는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뽑아놓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체크해놓는 거예요. 공중지표 나왔으니까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맞고. 사회성, 공공성을 다루는 다름으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니은은 틀린 거죠. 그럼 복이 나오면 얼른 틀린 것들 다 먼저 체크해놓고 자, 디귿 보니까 일반 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장기적 배려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영속성에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관리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란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자, 부동산 활동이 대물활동이 아니라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다라고 나와야지 얘는 아니고 얘다. 이렇게 이런 질문은 틀린 거예요. 틀렸고 자, 이론활동은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중요시 된다라고 나왔네요. 얘보다는 얘가 중요시 된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맞죠? 실무는 기술성, 이론은 과학성. 얘는 맞지만 얘가 아니라 얘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얘 ㄹ은 틀렸고 그래서 ㄹ들한 거 틀리면 답은 2번 나올 거고 자, 부동산 활동의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성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부동산 활동을 한다. 정보 활동을 한다. 이것과 함께 대인활동이라는 속성이 아니라 대물활동이죠. 부동산이라는 대물활동 속성 때문이죠.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죠. 우리가 관련 서비스업 나오면 두 가지가 탁 나와야죠. 두 개로 구분하면 뭐? 관리업과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업이 있죠.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개 중개, 자문업, 그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있죠. 감정평가업 이렇게 있을 때 관리업 나오면 앞에 부동산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서비스업인데 보죠. 자문업 맞죠? 중개업 맞고 그다음에 관리업도 맞죠? 관리업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부동산을 잘 연결시켜봐야 돼요. 주거용, 비주거용은 가능하다. 그런데 기타 들어가면 안 된다. 개발 및 공급업은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거죠. 임대 및 공급업을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4번이 틀렸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죠.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보겠대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된 개념으로 한 측면의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겠다. 이때 복합 개념은 법, 경, 기 세 개의 측면으로 이해하겠다죠.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다섯 가지를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제는 공급 얘기하는 거고 소비제는 수요와 관련된 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그리고 경제성 얘기하면 돈과 관련된 재산을 얘기하니까 자산,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서 볼 때 협의 나오면 좁은 의미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얘기해요. 토지,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협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자,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특정의 동산 등이에요. 동산 등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 등이에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냐고 했더니 등기 등록을 한대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한대요. 부동산은 무조건 법적으로 등기 등록해야죠. 그렇죠.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 등인데 등기 등록하더라. 부동산과 공시제도가 비슷하네. 부동산 준하여 취급해 줄게. 여기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임모, 재단 등이 있죠. 자,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정착물은 둘다라고 해야 돼요. 둘 다. 협의의 부동산이기도 하죠. 광의의 부동산도 포함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해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해야지.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동산 등인데 자동차, 선박 같은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협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이니까 광의는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 세 개를 합쳐서 광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경제적 개념을 외워야 되고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보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골 가면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산이나 나무 같은 게 자연환경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연환경.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넓은 평야가 보인다. 평야가 보여요. 그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산 아래 위치가 보이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동산을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보는 거. 자, 이걸 다 정리했는데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유형적. 형태가 있는 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형태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올 때 유형이라는 말 나오면 주의 있게 잘 봐야 돼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얘기하는 거고.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 보죠. 내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표만 이용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공중과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범위를 봤을 때는 입체 공간 3차원적으로 권리가 인정된다. 민법의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는 상하의 권리가 미친다. 토지의 상하의 권리가 미친다라고 그랬어요. 공중, 지하까지 권리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대는 아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표라고 하면 무한대는 아니고 일정 범위까지예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까지만 권리가 상하에 미친다. 그 위에는 권리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공적 권리죠. 이걸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만 권리가 미친다. 일정 범위까지. 이걸 우리가 법어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라고 얘기해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때 우리가 이제 지표권 보면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인정되고 경작건축뿐만 아니라 용수권.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거, 감정평가사에서. 지표에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예요. 지표에 고여져 있거나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고 해요. 물을 끌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얘는 지표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하권이 아니에요. 지표권에 해당된다. 얘가 중요한 거, 첫 번째. 용수권이란 말 나오면 지표권에 포함되고 공중권, 지하권이 있는데 일정 범위까지만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여기까지. 사적 공중권까지만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중요하죠. 공중까지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개인 권리가 미치는.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용적률 나와도 이건 공중권 얘기하는 거고 지역권은 땅 중간이라고 해서 지중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때 이제 한계심도 이내인데 여기를 한계심도라고 정하고 이건 뭐 굳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건 뭐 지역이나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반경 몇 킬로 깊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아직 채굴이 안 된 광물,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는 내 땅 아래 여기에 석탄이 묻어져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한다죠. 미채굴 광물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놔야죠. 미채굴 광물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계심도 밑에, 한계심도 아래는 여기는 정부 거고 이 위에 것도 정부 거다. 즉 전파나 통신, 항공권 같은 건 정부 거. 이 아래도 정부 거예요. 만약에 지하철이 여기로 지나간대요. 이게 내 땅인데, 내 지표인데 한계심도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면 보상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적 지하권을 통과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내 땅의 권리가 미치는 곳을 통과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민법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거 배웠죠.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권의 활용에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구분지상권은 민법에서 지하나 공중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중이 포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개발권 양도제 보죠. 개발권은 용적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적률, 한번 정리해보면. 두 개의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정부가 여기는 규제였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고 하고 규제 지역을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둬, 보존해놔 라고 해서 보존 지역이라고도 해요. 그럴 때 원래는 둘 다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지역이라고 정해보죠.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너희들은 1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지으면 안 돼 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 지역과 이 지역 간에 공평하지 않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만큼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권과 별도의 권리를 떼어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걸 개발권이라고 한 거예요. 용적률을 얘기한 거예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공중공간. 그럼 이 개발권은 규제 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할 수 없어요. 개발할 수 없지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인정을 해 준 건 뭐냐면 야, 이걸 이쪽에 팔아. 양도할 수 있어. 얘들이 사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는 개발하려고 했더니 땅값이 높아서 땅을 사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더 높게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오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오면 초과 용적률을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얘한테 팔아가지고 양도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겠네요. 한 층에 만약에 1억씩 거래가 됐다면 사악을 받고 거래할 수 있었을 거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요. 정부가 돈 쓴 건 아니죠. 정부가 공적 자금, 재정을 들여서 보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뭘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개발권의 공급자는 어떤 지역의 토지 소유자예요. 개발권의 공급자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을 넘겨줬고 개발권의 수요자는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개발권의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해서 보상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다.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미실시 제도죠. 그러니까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공간의 활용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라는 거죠. 여기에 땅값이 높아야 이 개발권의 양도가 잘 일어나겠죠. 땅값이 싸다 그러면 땅 사서 건물 짓지 개발권 굳이 사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용적률이나 개발권은 용적률 얘기하니까 이건 어떤 공간을 활용한 예냐 나오면 공중공간 활용한 예고 정착물 보정.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하면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어요. 협의에서 광의에서 둘 다 해서 협의 광의 둘 다 해서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보았던 거예요. 토지 정착물 건물 정착물 그런데 건물에 붙어져 있어도 정착물로 인정한대요. 원래 이제 움직이는 동산이었으나 건물에 이유있게 잘 단단히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붙여져 있으면 정착물로 인정해져서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때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되어서 이유있게 잘 붙여졌대요. 특정 목적으로 설치했거나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이때 임대인이 설치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붙인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이 맞고 임차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중요한 거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얘는 이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손상이 있어야 정착물이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토지 소유권에 정착물의 소유권이 포함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정착물에 별개의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게 뭔가 붙어져 있다라면 이 정착물의 주인이 이 소유권과 이 토지의 소유권이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이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독립정착물이면. 그렇죠. 여기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독립정착물이 네 가지. 건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나무, 등기된 임모, 재배 중인 농작물 이렇게. 자,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고 명인 방법으로 이름을 밝힌 이 나무는 이름 밝힌 사람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된 임모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죠. 경작거. 경작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조건 경작자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니까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이건 별도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 거예요. 얘들. 축대, 도로, 교량, 재방, 돌담 등등등등. 인공수로를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하죠. 이것들은 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권리예요. 자, 여기에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에요. 따로 뭐 경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이건 별도의 주인이 없고 누구 거다? 땅 주인 거예요.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착물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우리가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정착물 맞는데 다만 얘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종속 정착물로 인정하는 거지 정착물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얘들이 이제 정착물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보는 거고 자, 나무 중에 임시로, 이식 중인 또는 가식 중인 잠깐 심어놓은 거, 옮겨놓으려고 잠깐 심어놓은 거 이건 임시로, 일시로적으로 부착한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고 판자집도 임시로 사는 집이라고 본 거예요.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이고 경작 수확물은 떼어낸 거죠. 수확했으니까 떼어낸 거예요. 토지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실 같은 건 이건 동산이죠. 붙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미분리과실은 정착물 맞아요. 미분리과실은 나무에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자, 만약에 내가 거래할 때 자, 이렇게 있다고 보죠. 건물 정착물이라고 보죠. 건물에 붙어져 있어서 정착물로 인정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LED를 보죠. LED. 이거 건물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떼어내면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건물은 분명 조명이 있어야 돼요. 밝혀진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떼어나면 밝혀지지 못하니까 건물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이 LED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아니면 매도인이 떼어서 가질 수 있어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착물에 해당된다면 매수인에게 당연히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대요. 잘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서 매도인이 가져야 돼요? 아니면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일단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하고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가서 법리를 다 해석해보니까 이건 정착물이 아니야. 그러면 떼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관계를 흐트러트리지 않는 관계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일단 정착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죠. 자,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전혀 다른 얘기고 자, 토지와 건물은 각각 부동산으로서 독립된 객체인데 만약에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 때 얘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대요. 대표적으로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을 떼어서 분리하거나 거래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같이 다니죠.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토지와 건물이 언제나 같이 다녀요. 결합된 상태로 다니니까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건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측면으로 법, 경기 세 가지 측면으로 부동산 개념을 따지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자, 복합 건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상복합건물 건물의 주상은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은 사용방법,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용도가 주상공은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방법 용도가 복합된 건물을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니까 복합건물은 한 건물의 여러 용도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걸 이걸 복합건물이라 한다.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두 개가 중요하죠.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얘기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뭘로? 복합적으로 보겠다. 어떻게? 법경기 측면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자, 민법상 부동산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죠. 뭐라고 정의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끝까지 다 봐야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근데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은 뭐예요? 경제적 개념인 거죠. 이 두 개가 들어가서 틀린 거고 얘는 맞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맞지만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죠. 4번 보죠. 자, 얘는 보니까 어찌저찌하는 동산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등인데 뭐 하는? 등기 등록하는 공시를 갖춘 동산등.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을 준 부동산이란다. 이 준 부동산에 자동차 선박 같은 게 있죠. 자동차 선박 같은 게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건 재단이에요.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 이 재단 같은 것도 준 부동산에 해당된다. 자, 5번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나왔어요. 자, 토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계획 차이지만 마치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다뤄질 때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토지 건물 나오면 가장 중요한 이 단어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죠.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중요한 것처럼 공부했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1단어를 앞에 부동산학의 책에 이건 딱히 소개시켜주진 않을 거예요. 알아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1단어 공부할 때는 보통 이제 토지의 분류에서부터 아까 부동산업의 분류에서부터 쭉 공부해 나갈 거니까 오늘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쉬었다 볼게요. 알아요. 그럼 finance 될 거니까 2단어 공부할 때 1단어 공부할 때 2단어 공부할 때 4단어 공부할 때 2단어 공부할 때